어느덧처럼 불닭을 먹으려는데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지 뭐예요? 그래서 그 게임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불닭 딱지 게임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해봤어요 2023년부터 불닭 브랜드는 불닭 먹방 챌린지를 넘어 소비자들과 함께 플레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캠페인 플레이불닭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해요 How to play with 불닭, 불닭으로 어떤 놀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불닭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는 바로 불닭 딱지예요 Arrived at 4 education Have fun! 한 번에 두고 백 Mr. White 비린라 오레오 나는 이러면 바로 탈락이야 진짜? 진짜 안돼 안돼 안 뛰었어 안 뛰었어? 가위바위보 에이 뭐야 우와 오 유리 이거 아니야? SNS 채널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앞으로 나올 불닭 시리즈 다양한 게임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